지금 준비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제1저자와 관련한 상황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알기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제1저자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 자녀야말로 다른 성신여대 부정 입학에 아들은 제1저자와 각종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뻔뻔하게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는지를 알고 나면 정말로 제가 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기도 하셨는데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복잡하고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걸 하루종일 들여다봤는데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지금부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만 알아보면 문제투성이에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가 모순적인 발언을 막 뱉어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주 간략하게 어떤 상황인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핵심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2014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3주간 서울대 실험실에서 실험활동에 참여했다. 둘째, 2015년 3월 지역과학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게 NHSEE라는 겁니다. NHSEE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거 주목해주세요. 세번째가 2015년 8월에 국제학술행사 IEEE EMBC에 포스터 작성 및 제출을 했고 이게 바로 제1저자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IEEE EMBC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라는 학술 대회죠. 이걸 배경으로 깔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여기서 막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쭉 그냥 보다 보면 그 큰 맥락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다른 기사들 볼 때 얼추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가 고등학생 시절인 2015년 의생명공학 관련 권위 있는 세계학술대회에 제출된 포스터 연구에 나경원 의원 아들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 고등학생인데 서울대학교 실험실과 교수진의 지원을 받아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가 발표한 논문이 이 사진에 보이는 국제의용생체공학학술대회 EMBC에 출연이 되었습니다. EMBC는 IEEE EMB 산하에 있는 명망있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국제학회인데요. 2015년도 당시 연구 등록 자료는 한국어로 하면 광룡적 맥파와 심탄도를 이용한 심박출량측정타당성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경원 의원 아들이 제1저자로 올라간 거죠. 저 박스 안에 있는 용어가 바로 그겁니다. 보시면 그가 속한 대학이 미국 명문고등학교 세인트폴스쿨이란 곳인데 미국에서도 사립학교 학비 랭킹 1위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3명의 서울대 공동저자가 함께 있고 그 중 한 명이 삼성총합기술원 다른 한 명은 윤형진 서울대 의공학과 교수입니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 아들이 제1저자로 같이 이름을 올린 거죠. 이외로도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경원 의원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등록했다가 들통났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학생이 참여했다는 걸 안 믿을 것 같아서 서울대 대학원으로 기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앞서 말했던 그 제1저자 논문인데요. 미국 고등학교는 대학 가는데 아주 유리해서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비를 포함해서 예일대학교는 이런 걸 아주 높게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세인트폴이 위치한 지역신문에 나경원 의원 아들의 수상 결과도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나오는 뉴햄프셔 과학경진대회 아까 말씀드렸던 NHSEE 대회의 2015년 사이트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나경원 의원 아들이 전체 2위를 하고 엔지니어링 부문에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이 위의 사진은 EMBC 제1저자 관련된 내용이고 아래는 NHSEE인데 여기 확인이 되듯 논문 주제가 서로 일치합니다. 서로 같은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NHSEE를 참가하기 위해선 각 지역별 대회 수상 경력이 필요한데 2014년 7월 8월에 3주간 실험한 데이터로 저걸 다 통과해서 2015년 3월에 엑스포에 참가한다? 너무나 이상하죠? NHSEE는 앞서 말했듯이 고등학생 과학경시대회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학생이 직접 써야 하는데 즉 서울대 교수 같은 전문가나 성인이 작업한 논문 특히 EMBC 같은 곳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저 NHSEE 그러니까 지역과학대회에 제출하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참가를 위한 논문 작성 기간도 1년이 넘어야 하는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쉽게 말하자면 나경원 의원 아들은 서울대 전문가들과 작성한 논문을 EMBC라는 국제학회에도 제출하고 같은 내용을 본인 혼자 작업했다며 고등학교 과학경시대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나경원 의원이 아들이 논문을 쓰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밝혔는데요. 아니, 논문을 안 썼다고요? 이건 아들한테 스스로 빅렷을 선물해 준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직접 쓴 게 아니면 NHSEE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2위를 한 걸로 예일대에 입학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하다가는 대학까지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깐마디로 일이 훨씬 커졌죠. 게다가 서울대 윤영진 의대 교수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아들 뉴 햄프셔 과학경진대회 그러니까 NHSEE에 참여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딴지일보의 한 네티즌은 예일대에 직접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 의혹에 대해 상황을 전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예일대에서 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나경원 의원 아들은 고졸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또 아이가 썼다고 하질 않나 실험실을 빌려달라 한 게 특혜냐는 막말을 하질 않나 아휴 그럼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곧게 넘어가셨을 겁니까? 그리고 인체와 관련된 모든 실험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라고 불리는 IRB의 연구윤리 규정을 승인받은 후 진행해야만 하는 게 대외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미승인받았다고 하는데 와... 저들은 진짜 법위에 사는 사람들 같네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 현재 서울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는 제1저자 포스터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와... 이런 사건이야말로 박탈감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언론 기자님들은 이런 건 안 다루는 걸까요? 검찰분들 이거야말로 압수수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런 거엔 침묵하시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 재학 중 방학 때 한국에 넘어와서 서울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아니 무슨 서울대가 사적인 소유물입니까? 어떻게 미국 고등학교 소속 학생에게 서울대 연구진과 연구시설이 저렇게 지원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지금 국민들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우스우니까 저딴 소리를 하는 거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차라리 서울대 교수랑 연구원이 논문을 써줬다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걸 못 믿겠으면 고등학생분들이 지금 당장 서울대에 전화해서 실험실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해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 된다고 하면 특혜가 아니겠죠. 근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아시죠? 얼마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게는 논문을 철회하라며 난리를 쳤던 사람인데요. 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다들 아시죠? 둘이 이렇게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협, 나경원 아들권의 조국 딸과 비교 어렵다. 크... 역시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인증까지 해주시네요. 그리고 계속 포스터와 논문은 다르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박사이자 전문가 이분의 페이스북을 가져왔습니다. 이분의 견해에 따르면 논문은 정해진 시간에 1회 발표를 하고 포스터는 학회 기간 중 전시되며 저자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와 설명의 시간을 다수 가진다는 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적인 권위지에 실리는 논문이나 포스터의 제일 저자가 되기 위해선 지금까지 몰랐던 혹은 새로운 이론을 실험적 검증을 통해 입증하는 고도의 학문적 고행이 선행되게 마련이고 아마 대부분 제일 저자는 상당 기간 연구와 실험에 바친 가령 석사나 박사과정 말기 정도의 전문가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인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겨우 3주의 실험으로 그런 결과를 냈다는 건데 앞서 말했듯이 이건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속인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NHSEE에서 단독 저자로 수상을 한 것 자체가 이미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포스터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사진처럼 자신의 연구를 요약해서 포스터 용지에 출력해서 가져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스탠드 번호에 가서 개인의 포스터를 압정으로 꽂아놓고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하네요. 이런 와중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타기라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조국 후보자를 죽이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양심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어따 대고 강한 유감이야. 지금 사과를 해도 모자릴 판에 뻔뻔하게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와, 박탈감 진짜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와중에 여러분, 보도협조 한번 보세요. 명예훼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이요? 하, 참. 보도협조요? 이게 보도협조입니까? 아니면 협박입니까? 과거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면 납득을 했겠습니까? 뭐 언론 탄압이라며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 저도 고소당하고 벌금형 세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어쩌라고? 그럼 누가 알려요, 이걸? 아, 진짜 열받아. 자, 이런 거에 촛불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스카이 대왕 여러분? 이런 건 박탈감 안 느껴지세요? 선택적 박탈감, 탈부착 박탈감, 탈부착 분노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거에 분노를 안 하세요? 이러한 상황에 서울대 총합 게시판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반적인 제1저자 관련 논란 핵심,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요. 당연하게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고등학생이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NHSEE를 통해서 예일대에 붙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 다음에 IEEE EMBC를 포스터 제출 당시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아들이 논문을 쓴 적이 없고 포스터만 썼다고 했다가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점, 그 다음에 IRB 연구윤리 규정이 미승인되었다는 점, 뭐 이 정도입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이 딴지일보 연구실 박재라는 네티즌의 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카피킬러에 따르면 문장 표절로 나온다고 하고, 학회 사이트를 보면 학회 소속과 논문 내부 소속이 다른데, 대학 입학을 증명해야 하니 한쪽은 서울대라 적고, 다른 한쪽은 세인트폴로 적어뒀다는 거죠. 즉, 서울대 협력 증빙이 필요하면 서울대 소속 논문 한 장짜리를 주면 되고, 세인트폴 증빙이 필요하면 학회 스샷을 뜨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외로도 한 네티즌은 삼성 연구 중 드랍당한 걸 나경원 의원 아들 스펙사키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위 내용도 팩트체크가 완료되면 더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자 딸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한 네티즌이 직접 제작한 비교표인데요. 부모 지휘부터 요청한 사람 몇 명이 참여했는지, 누가 도와줬고 썩고 실험했는지, 얻는 이익이 뭔지, 문제 후 교신 저자의 반응은 어떤지 등이 담겨있네요. 아무쪼록 이걸 보고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과 과거의 정유라를 비교했던 것처럼 지금 만약에 나경원 아들과 같은 선상이 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요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로 이걸 만드신 분께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도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요약하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되게 많은 게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꾸준히 알릴 예정이며, 대략 이 정도 내용을 큰 그림만 이해하셨다면, 적어도 언론 보도를 읽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